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난한 땅 가는 것은 공의를 위함도 아니다. 너희들의 어려움도 아니다. 너희들은 전까지 범죄만 했지 않느냐. 너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답을 딱 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자꾸 염려합니까? 여러분 자꾸 염려를 주담죠. 쓰레기를 모으는 겁니다. 쓰레기를 모으면 어느 날 거기에 파리도 모이고 벌레도 모입니다. 그럼 썩어요. 그럼 결국 모임이 병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목사님 염려가 생기는데요. 빌리포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사임의 3절에는 그것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래서 베리포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럼 이를 안 맡기면 있느냐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시간 사단이 여러분을 확 삼겨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빌리포 4장에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라. 참, 제 설계가 애매하죠. 그죠? 하지 마라겠다가 해라겠다가 무조건 되겠습니까? 히브리스 3장 12절입니다. 뭘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떠날까? 염려해라. 혹시 하나님을 모를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상하게 될까? 염려하라.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가치 없이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5서 7장 9절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 근심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뜻대로의 근심이 뭡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근심은 생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뭘 염려하라는 말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을까? 너무 소중한 축복을 내가 못 누릴까? 자, 오늘 여러분이 두 개 딱 놓고 말씀만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이 염려를 계속하면 나중에 이상한 문제가 갑니다.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딱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과거입니다. 네, 인생 과거를 딱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보려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한 단어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남은 자로 만드신 방법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과거와 비참한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거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오히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순례자의 길을요. 순례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좋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정복절을 그러니까 이렇게 못 나가도록 여러분의 과거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귀신들 있다. 무단의 점을 쳐준다. 사람을 죽인다. 계속 거짓말을 친다. 중독되게 한다. 귀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를, 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로 만드시는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저는 그 사람이 남는 사람을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을 듣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을 위로할 만한 인격이 못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괜찮다 이런 인격이 못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남는 자로 만드시는 방법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조금 고파 봐야 먹는 거 불평합니다. 어릴 때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그 소나무에 송진 뜯어먹고요. 삐삐라고 풀 뜯어먹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밭에 있는 무시뿐 안 먹고요. 큰 다라에다가 일주일치 보리를 싸먹으면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큰 다라에다가 일주일치 보리를 싸먹으면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이렇게 간장하면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디 살았지? 도대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만큼 내가 어렵게 살았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일단 저는 음식이 딱 나오잖아요. 무조건 맛있겠다. 후고 시작합니다. 또 솔직히 맛있고 저는 어떤 것도 불평을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형이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거를 둘째가 받아 입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밑에 받아 입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옷을 잘라가지고 이게 빠쳐요. 잘 떨어진 곳이 발꿈치 코를 닦아가지고 여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옷 가지고 다 깊어요.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뭐 깨끗하게 집습니까? 까만 옷에 흰 실과 씹어놓으면 볼만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내를 주는 거요. 그만 입고 살아야 해요. 그럼 내가 입으면 다 떨어져요. 그럼 동생과 새 거 사줘요. 이런 더러운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신는 거 전혀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난 무조건 감사한 것이죠.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너무 비참하면 진짜 뭐든 감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과목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 무너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저는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발판이네요. 내가 운명 속에 살아온 거 갈대에서 살아온 거 애굽에서 살아온 거 애굽에서 살아온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남는 자, 남을 자로 만드신 겁니다. 내가 남은 자, 남을 자로 만드신 겁니다.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처럼 불평한 사람을 보면 고생을 덜 했구나. 우리끼리 말로 바보야 바보. 여러분, 진짜 감사 안 됩니까? 꼭 저처럼 철지 망해 가지고 믿어야 됩니까? 병들고, 문제하고, 실패하고, 이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원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알죠, 바보. 바보 서희가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달이야. 바보가, 아니야, 해야. 둘이 싸우는 겁니다. 달이야, 해야, 달이야, 해야. 둘이서 옆에 봐봐 물어봤네요. 저거 해야, 해야, 달이야. 옆에 봐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네에 안 사는데 다 바보라. 그냥 팔이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파리를 목으로 유인합니다. 바보가 이래 가지고 목을 졸업니다. 바보여 바보여 바보. 파리를 목으로 유인합니다. 그냥 애플기를 뿌립니다. 앱에다가.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운명과 사주, 8자에서 구원했습니다. 진짜 감사한데요? 이 자리에 감사가 안돼요? 저는 인생도 성공했습니다. 저는 목회도 성공했습니다. 나는 뭐든 감사한 것이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버려져 가지고 완전히 헛떨 버렸네요. 이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무너진 사람, 버린 헛떨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길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해외에 나갔다 오신 분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장노님을 모시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메시지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복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피부를 봐라. 우리와의 복이냐. 복이죠. 하나님이 철저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은약 여러분 삽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오늘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빅터 프랭크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쭉 연구를 했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기록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다 살았다. 꼭 오후 넷이 되면 커피를 안 준답니다. 그러면 죽을 사람들은요. 확 마셔버리고. 불평하고 버리쁘고. 그런데 살 사람들은 그 커피를 안 놓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커피. 그리고 커피를 3분의 1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분의 1을 가지고 얼굴을 닦는 겁니다. 왜요? 살아남을 거니까.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로 보내셨다니.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보세요. 순례자의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걸 딱 보고 보니까 일단 뭐냐 하면 불평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애국을 살린 겁니다. 다시 말씀 붙잡아요. 자! 또 여러분이 전에 실패한 것, 상처, 그거 잡지 마시고. 내가 2부 때 얘기했습니다. 연예인 한 사람은 자살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자살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된 이 시간에 한 시간에 두 명이 자살합니다. 이게 적은 것입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낸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사람 관심이 가지 만큼 유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힘듭니까? 복음 잡고 사세요. 자꾸 말이라도 죽어 볼까? 내가 죽어 줄까요? 그래야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렇게 몰아갔습니까? amusing을 왜 이렇게 몰아갔습니까? 무너진 사람, 버려진 사람, 헛어진 사람을 살리라고요. 살고 가야하는 사람은 죽고,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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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고.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부 때 적용을 이야기 해볼게요. 어떻게 말씀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위드가 될 만큼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것을 잡지 말고요 여러분 TV에서 좋은 것은 아무 쉴 데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렇습니다 딱 강단 붙잡으세요 강단 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해보라 적어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깨닫게 딱 나옵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거기서 뭘 찾습니까 기도 제목을 잡아놨겠네요 이걸 찾으세요 저는 벌써 내년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벌써 8월에 우리 교회에 신망할 때 딱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이걸 딱 잡으니깐 욕이 안 생기는데요 제발 병 잡지 마세요 제발 사람 말 잡지 마세요 제가 간증 안 했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국을 살려라 말씀 정리 깨달은 제목입니다 오늘의 기도로 광야를 넘어라 여러분 광야 있습니다 제가 적용 안 시키겠습니까 무릎과 허리 두 개를 내가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요 내가 수술한 분들 전화를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죠 내가 수술한 분들 마음을 이해를 해요 이게 안 낫네요 그러면 안 낫네요 제가 적용한 걸 이야기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수술하고 대변 보는 데만 두 주가 걸려요 의사는 계속 먹으라고 그러지 먹는 데 안 나오지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십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대변 보는 데 두주가 걸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중하니까 저녁에 보통 잠을 네 번, 다섯 번 깨요 소변 본다고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혹시 전립선인가 검사하더니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런데 왜 깹니까 우선 자기도 모른데요 아니 무슨 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약을 깨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리와 허리를 잘라낸다니까 통증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묻는데 한 달 만에 머리가 하얘제 푸는 거죠 지금 제가 색칠을 해놔서 그래요 색칠 붓기지 머리가 허얘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적용을 말해 볼게요 아무 제가 하나님 고치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강당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처음에는 다섯 번씩 어떤 날은 열 번씩 우리 교인도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침, 낮, 밤에요 그냥 깊은 기도를 하는 거에요 이 때 뭐 했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날 여기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깊은 호흡 가지고 자꾸 누린 거에요 어느 날 딱 그대로 내 생각 속에요 이러면서 기도를 계속하면 너희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개월쯤 되면 그때 약을 안 먹어야지 이래서 제가 지난 지난 약을 끊어붙어요 약을 끊으니까 내 몸이 1, 2개워부터 정확해요 얼마큼 정확한 줄 아세요? 일기업에서 비 온다 비 안 올 때 있잖아요 내 몸이 약간 아프다고 하면 비 와요 여러분이 혹시 내일 날씨가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딱 몸이 신호가 와요 아픈 강도가 달라요 그럼 내가 그래도 안 먹어야지 꾸고 계속하면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저녁에 잠을 안 깹니다 몸이 막 낫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저녁에 딱 잠들죠 보통 새벽 5시나 10시나 10시를 납니다 그게 증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워요? 그래서 나는 염려 안 한다 아닙니까? 아니 불을 하지 않은데요 스트레스? 그걸 왜 받아요 걱정을 왜 해요 쓰레기를 왜 내가 자꾸 모아요 그냥 가장 편안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 놓고 다섯 번 기도하는 거죠 어젯밤에도 장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요 얼마 배가 부른지요 계속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놓고 두 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런데 그 시간에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걸 안 해요 나는 여러분 보고 진짜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오늘의 전도로 가난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가난 땅 가기 전에 벌써 민수위가 뭡니까? 정탐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왔는가? 정리합니다 이 요소는 뭡니까? 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회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지 않냐 그걸 오늘 쭉 여러분 오늘 은약 놓치지 마세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하시죠 반드시 응답을 봅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 때문에 한 지역이 살아나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경기 남부지역이 안 보입니까? 전국과 세계에서 가장 범죄 교통사고 가정문제 청소 문제 마약 판매 술 판매 이리 동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말씀도 하는 겁니다 600군데의 지역에 딱 100분만 이 지역에 허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받았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하세요 그냥 막 내 나라 가라 이것부터 하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 어느 날 계속 발전됩니다 원래 일본에서 여자들이 입는 기모노였죠 기모노 일본에 신는 개다 원래 일본 개 아닙니다 이게 네데란드 거예요 네데란드에서 배가 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대원군이 포를 쏘거든요 대포를 이분들이 배를 틀어가지고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네데란드가 아닙니까 그만큼 나라가 중요합니다 왜 강대국을 살리라 그럽니까 왜 선진국입니까 왜 미국입니까 왜 일본입니까 저 문화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데모한다는 거예요 내 보고 전화가 왔어요 아오야 국회 앞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님 국회 앞에서 뭐 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오야 추후에 그거 뭐 때문에 하십니까 내가 여러분 그거 한다고 안 됩니까 가만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금 엘리트 보금 성공자 보금 대통령 노벨이 못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우면 우리 후대는 또 이리 갑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처절하게 망한 다음에 오직 예수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포도들을 감정하는 로버트 파커가 있습니다 로버트 파커가 이분이 이분이 2003년 조선일로버트 파커가 조선일로버트에 노릅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번 글을 딱 하면 동시에 4만 명이 들어와서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파커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이 파커가 글을 읽는 중에 10편 139편 3절 134 읽은 겁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미 신묘 막적하십니다 신묘 막적하십니다 이 파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응원 돌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질문한 겁니다 질문을 계속한 어느 날 이분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와인잔을 냄새를 맡게 된 겁니다 이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분 코가 백만불짜리 보험에 들었습니다 이 파커가 파커가 먹이는 포도주 값이 전세계 포도주 가격입니다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10편 139편 13편 이분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분이 가는 나라마다 그 값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여러분 업에 성공하기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염려를 자꾸 주무어죠 쓰레기입니다 어느 날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파리도 오고 벌레도 오십니다 그럼 조용히 죽습니다 옆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